근데 한번 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메뉴를. 지금 한번 만들까요? 하나 만들어봐. 한입. 됐어, 됐어, 됐어. 이쪽으로 놔주면 돼. 너무 이쁜데? 뭔가 되게 풍족해 보인다. 야, 세훈아 이거 피자 먹어봐. 엄청 풍족해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우리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고마가 더 뜨거워야죠, 조심해요. 확 터지니까. 양은 똑같아야 돼. 퍼팅을 해가지고. 누꼴라. 또 피자쯤 하려면 돼. 맛있다. 밥집에서 시키셨는데? 자, 시작이야. 오징어 오일 파스타 하나, 푸르스토 파스타, 아, 피자 드디어 갑니다. 하나. 그리고 문어. 그리고 문어. 문어 샐러드 하나, 포모드로 보라따 치자. 문어 샐러드 하나, 포모드로 보라따 치자. 왔다. 이거예요, 저 포노라고. 목표. 목표가. 그 배슐랭이 프로 슈트도 무조건 시키겠다, 그렇죠? 오징어하고 시키거든요, 두 개는. 그럼 문어 샐러드도? 문어 샐러드도 무조건. 문어, 프로 슈트도, 오징어 파스타 하면 확률이 높아. 맞습니다, 할게요. 일단 새 메뉴 두 개 무조건. 정상에 무엇도 뭐 적겠죠, 말에. 고양이의 맛을? 고양이의 맛을 느끼고 싶어요. 파스타 있어요? 파스타 있어요? 잘 들어온다. 자, 시작이야. 오징어 오일 파스타 하나, 푸르스토 치자 드디어 갑니다. 하나. 문어. 문어 샐러드 하나, 포모드로 보라따 치자 하나. 맞다. 이거예요, 저. 밥집에서 시키셨는데? 자, 시작이야. 상호박거든요, 저기. 포모드로 보라따 치즈. 펫집이거든요. 맞네. 안주로. 맞아. 이번에 이거 안주로 시키셨어. 구상해, 구상해. 가봤거든. 일단 수상한 곳이에요, 아무런 요청사항은 없어요. 야, 펫집에서 시킨다고? 요청사항은 없어요? 말이 안 돼. 나 가끔 펫집에서 저런 거 시켜 먹어. 아, 그래요? 이거 매니아 분이신데? 오징어 하나. 포모드로 치즈. 포모드로 치즈. 문어 샐러드요. 문어 샐러드 갑니다. 콜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갑시다. 오징어 하나. 포모드로 하나. 정한점 면 들어갈게요. 9분 하나, 8분 하나. 주문해야겠다. 아니, 아니. 요즘까지인데요? 응. 제발 맛있어라. 아.. 셰프님 콜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5분 남으면 두진이 할 때 파스타가 된다고 5분 남았어요 두진씨 갈게요 파스타 갈게요 아 피자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프로스토 하나 가겠습니다 두려워 SING IT TOGETHER LOUDER THAN EVER EVER FORGET EVERYTHING JUST SING LIKE IT'S WHAT WE'VE BEEN LISSING AND THEY'RE GONNA LISSING LISSING FORGET EVERYTHING AND ME HEAR SING LET ME HEAR 형, 너 뽐모 들어오는 거 처음인데 형이 썼던 메모지 넣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끄신거죠?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치즈, 판바사 치즈 쪼국 와, 비주얼 최고입니다 자, 프로슈트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문어 샐러드 하나 나오면 갑니다 첫 번째 주문 네 이거 한 거 아니죠? 여기 배달이랑 새로운 주문 네, 여기 올려주시면 돼 새로운 주문입니다 네, 네 네 네 문어 샐러드 하나 I don't know why I didn't call I don't know why I didn't call 문어 샐러드 하나 문어 샐러드 하나